이번 2회에서 빙빙 돌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피친구는 다른데요. 왼쪽 큰 타구입니다. 박기남의 타구! 큰 타구 담장 그쳐 담장을 넘어갑니다. 박기남의 솔로 홈런! 오늘 자신의 첫 타석에서 제임스 다나 이브랜드를 상대해서 솔로 홈런을 때리는 박기남 1대0 선취점 기아 타이거 기아는 무서운데요 중심 타선 외쪽으로 홈런을 쳐준다면 참 무서워요 게다가 오늘 9번 타순에서 박기남의 선제 솔로 포는 의미가 있는데요 박기남 선수도 지금 백업 멤버로서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내야수인데요 사실 지금 이 브랜드 선수가 홈런을 맞았는데요 맞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죠 Q. 브랜드 선수가 홈런의 선수 Q. 브랜드 선수의 선수는? Q. 브랜드 선수로 승리하는 선수 Q. 브랜드 선수의 선수의 선수